밑에도 있다 나 밑에서 팔찌 먹어야 되지 야 야 루크 있다 아잇 아잇 오 뭐야 어 케재반도 절 갈까 양궁 다 갈까 준비해놨다 뭐야 아니 다 어딨길래 안 보이냐 이렇게 에이씨 에이 뒤에 사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이 침묵 개사기야 난 할 거야 하니 에이 모르겠어 둘이 뭐 듀오랭하고 일단은 그냥 해 나중에 뭐 스쿼드하고 싶으면 부르셈 한판하고 너 들어와 깨비 근데 근데 바로 골든이야 개인주의 음 사루트하고 어쩔게 모르겠다 처음부터 보면 지금 해봐 어 뭐야 이거 무기 사루트야 나가봉이 사루트? 선 넘는데 나가봉 사루트인데 나가봉 사루트에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루트 만드는 놈 누구야 렐 인중 딱대 그냥 오오와아 여기 수아랑 알렉스 있다 철판 피해? 오 쉿 다는 중 와 쟤 개몸맞춰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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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샀자 어딜 감히 매그노스라고 무시했다가 디그노스 디그노스는 택트지 야 저 지불가다 이놈아 가봐나? 칩이 걸만하네 여기가자 여기가자 택이 오프 오프 우와 여기있다 저거 왔다 뒤에 애들 따로따로 왔다 앗 와 레전드 아이고 뭐야 제 쿵 택하트다 택 다 빨린다 나이크 에잉 에잉 히 아아 수호사 헤헤 어둠 엌 에잉 천천히 하자 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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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마나 나 마나 겁나 딸려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로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살렸냐 살렸다 아이씨 뭐야 이만큼 없어졌어 아 쟤 위클인데 마나가 없었어 어이씨 아 쟤졌네 아 어 어 이게 맞아 야 누구사람 그래 개만 잡아 나이스 다 두 마리 높였어 누가 매그노스를 욕해 매그노스 최고다 아니 매그노스 오톱 아이디를 하나는 진짜 쟤나쎄 근데 이제 더이상 안쓸거같아 힙쓰리기는 초반에 벽공당하면 잡곡하고 초반에 벽공당하면 잡곡하고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쌀것없는 제조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은 만들었니 유키있다 유키 풀수 템 별로야 알렉스 알렉스도 템 별로야 진짜 별론데 젝시도 별로야 싸울까 그냥 아 아 아 아 아 그 나이스 나이스 피오라는데요? 아 피오라 어 여기 앞에 버니스 버니스 피 좀 봐라 버니스 괜찮아 내가 이기고 있어 현우부터 잡자 현우 다가오는 것 같은데 싸우고 싶어서 안닿긴 나이스 나이스 나 살릴게 쟤네 둘 다 개피라서 충분히 문제없어 살리는게 문제없어 피오라가 너무 센데 그 말을 읽어주고 싶어 저 어떤 업무니까? 이제 최종전이에요? 어떤 업무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망치 듀오 미쳤네 헤헤헤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그 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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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화가로 텔? 번화가 아닌데 연못? 가자 상자 연못 쟤네 남은 팀 골목길이 있어 엠마 왔다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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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는 물몸이야 적어도 흑 잘 했지 한 번 빼, 플러스 한 번 빼고 있어 뭐를 좀 이따가 할까요? 숨을 고르는 편이 없었겠네요 제 검을 고르는 편이 없었죠 오 아프다 어? 위클 땡니다 이거 싸우지 말고 한 번 휴식때리 위클이 쟤네 너무 좋아하는데? 뭐해? 뭐해? 쟤 왜? 위클은 어이 잘쓰겠습니다 와 기준아 뒤집어 이거 갖고 놀자 위클은 우리 편이다 위클은 우리를 때리지 않아 뭐야 뭐야 너무 너무 아 나 존나 웃기네 우리 절반을 잡아먹는데 아니 아니 이 글 이 글 존나 웃기네 진짜